자, LNF 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전고체 테마가 돌면서 다시 2차전지에 좀 바람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항상 에코프로나 포스코, 양극재 기업은 지금 주각을 못 받아요. 뭐 사실상 LNF도 양극 활물질 뭐 이런 거 개발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전고체 테마에 같이 엮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전고체 테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고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진짜 꼭 개발해야 될 물질 중에 하나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가 400km 정도 가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이게 1200km까지 갑니다. 충전속도는 똑같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거 탈 거예요. 이거 탈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전기차 시장에서 뭐다? 생명이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진짜. 자 그런데 LNF 같은 경우가 보면은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에코프로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에 대비했을 때 정말 크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얘만 지금 많이 좀 할인받아서 거래되고 있지 않나. 사실상 좀 이제 이 수급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기간 투자자의 참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금투 애들. 그러니까 투시는 빠져나갔어요. 벌써. 얘들은 스윙을 쳐야 되는데 단기간에는 폭등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스윙으로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연기금도 지금 이제 들어왔다가 물량을 조금 덜었지만은 지금은 판세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이 흐름도 읽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단타만 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단타 치고 있다니까요. 그럼 기간들이 여기서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고. 절대 못합니다. 얘 둘이 동시에 단타를 치던가 얘 둘이 동시에 스윙을 치던가 둘 중에 한 개의 시장으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우상향의 시장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또 뭐예요. 개인분들 지금 또 물리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려면 생각보다 멀고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진짜 LNF 같은 경우가 내년에 아마 엄청난 2차 현지 중에 가장 급등한 할 종목 중에 한두 개의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만큼 LNF는 뭔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좀 뭔가 안 되지만은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LNF가 그렇게 쉽게 죽을 그런 녀석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쪽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이제 신양극화 물질 사업도 고출력 고밀도 특히 ESS에 지금 얘들이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ESS가 뭐냐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보세요. 전기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르고 있는데 왜 얘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시냐. 얘는 시작에 불과해요. 2차 전지는. 각 가정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각 사업체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기후 문제. 싹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태양열을 놓고 지금 우리가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전기를 생산하면요. 이걸 저장할 곳이 없어서 생각보다 벌어지는 전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돼서 각 가정에 보급이 된다면은 이게 돈이 더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홀딩하고 딱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딱 이 기준만 잡으면 돼요. 61선리의 차트가 밑으로 가냐 아래로 가냐. 딱 16만원만 뚫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6만원만 안 뚫리면은 얘는 바로 22만원까지 바로 올라갈 녀석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16만원까지 끼키야 손절가 12% 될 거예요. 이거 분할 매수로 조절하면은 마이너스 6%까지 줄일 수 있겠죠. 손절가를. 분할 매수로 조절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먹었을 때는 수익률이 여기서 최소 4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괜히 손절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 제가 말한 61선까지는 그 가격 16만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싹 다 말씀드렸어요. 이래도 어려운 부분 있으신가요? 없죠? 제로 전망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LNF 대응 전략지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시나리오 A안, B안 써놔서 올랐을 때 시나리오 내렸을 때 시나리오. 여기에 맞는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 없이 이것만 보시더라도 매매하셔도 수익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어렵지 않고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지 제가 보내드리는 거 하겠죠. 그래서 요청하실 분들은 제가 위에 제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010-5929-7823으로 LNF 딱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요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또 하는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잃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잃고 있는 분들이 생길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원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만 빨리 해결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돈 잃을 일이 없어요. 정말 지금부터 아직도 여러분들이 잃고 있다 하신 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